그냥 바로 대답하면 되나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시합 전 직세스는 커피를 꼭 마셔요. 마셔야 뭔가 힘이 나가지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영준 선생님, 요즘 경기에서 3점 슛 기량이 엄청 오르셨는데 뭐 기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뭐 특별한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작년부터 이제 슛감이 좀 맞게 좋았었는데 그 슛감을 이제 다 계속 연습하다 보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잡히게 돼서 계속 그 슛감을 앉아 먹으려고 계속 똑같이 연습하다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슛감으로 또 bee porque 모시고 잘 하는데 잘 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SKS 석경입니다. 제가 물을 많이 검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상태가 솔직히 10%는 아니지만 너무 이해하는 상황만큼 그 담으면서 게임 시간 포인트 한 번 감독님께 무대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아직 할 뻔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최준형 선수님!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키가 어떻게 그렇게 크신지 궁금해요. 2m가 넘겼어요. 키가 어떻게 이상해졌는지 궁금했었는데요. 키가 어떻게 유전한지 궁금해서 roommates에 sucking을 수 없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못먹고 잘 관리를 못 받았는데 키가 많이 커서죠. плюс 이런 것도 뽑아나야돼요. 오해인 선수처럼 불을 잘 좋지 않아요. 저는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가리죠? 저서 시는 어떻게 보면 택배가 파악받는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스스로 도착을 하는거에요.